6번 문제 좀 볼 텐데요. 개념형 문제인데 자료가 살짝 독특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 기억한 이유는 A, B를 순서 없이. B는 이자 베타세포 파괴되어 인슐린이 정상 분비가 안 된대요. 당뇨병, 일령 당뇨죠. 기억한 이유는 중에 이건 운동이란 말이지. 밥을 먹은 게 아니야.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일 때 이걸 끌어내리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지. 인슐린 또는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로. 그런데 이건 운동이란 말이지.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운동하기 전 상태를 보면 돼요. 얘가 고혈당 상태의 지속이잖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이 당뇨 환자죠. 여기가 당뇨입니다. 기억이. B. 여기는 정상인 A. 알겠지? 참고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라.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고혈당으로 있는데 혈당이 쭉 운동하니까 떨어지지. 당뇨 환자, 특히 2형 당뇨가 더 그런데 1형 당뇨도 이런 현상이 있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근육 세포로 들어가요. 인슐린 도움을 잘 안 받아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당뇨 환자들한테도. 알겠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기억 B. 맞고 디은. 인슐린은 세포로 포도당 업소 쪽지. 맞고 디귿. A의 간에서 시간당 생성 포도당 양은? A는 정상이죠. 자, 운동 시작 시점. 이때보다는 T1일 때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막 근육 세포 갖다 쓰니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간에서 포도당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성대로 포도당 양은 T1일 때가 더 많다고 해야 돼. 틀렸네. 정답의 기업가니은 3번.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주요 문항 위주로만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보기에는 쉽다라고 해가지고 안 푼 해설 안 한 것들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하세요. 자, 10번. 골격근 수축 과정인데 이거는 할 만했어요. 초론용 중에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닐까 싶어요. 간단한 방정식을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 알고. H대, 곁반, I대, 반입니다. 자, 기업과 디귿 합이 1.4, X길이 2.6. 자, 그리고 이게 이걸 해놨어. 니은이 2D, 디귿이 3D. A대가 1.6이래. 그럼 여기 미지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업, 니은, 디귿의 길이 세 가지. 그리고 이 D, 이것도 하나 있겠네. 넷. 그리고 서로 간의 변화량. 자, 근데 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줬잖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크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T원상황으로 한번 여기다 써볼게. T원상황. 여기가 디귿, 여기가 니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D래요. 여기가 2D, 여기도 2D 이렇게 되겠지. 자, 기업과 디귿 합이 1.4래. 1.4라고 하는 것은 기업 더하기 디귿이 되는 거지. 근데 디귿이 3D니까 오빠로 그냥 3D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1.6. 요 A대가 1.6이잖아. 그거는 기업 더하기 2D, 2D 두 번이니까 4D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요거를 빼줘버리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빼줘버리면 이게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0.2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D가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D니까 0.6이 되는 거고 2D니까 0.4 0.4 이게 1.6이니까 여기가 0.8 여기 0.6 그래서 T1일 때 이게 2.8이 나와요. 여기가 2.8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완이고 여기가 수축이고 요거의 차이 2X값이라고 보통 쓰죠? 0.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A구해 보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은 여기가 2X만큼 증가 여기가 X만큼 증가라 얘가 3X만큼 증가야. 그러면 2X가 0.2니까 0.3만큼 증가했겠지. 1.1에서 0.3 증가 이렇게 될 거야. 자, 기억맞고. 니은 H대 길이는 T1일 때가 0.2만큼 길다. 맞죠? 그러니까 T1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9 그럼 여기가 1.0이고 0.8이니까 여기까지 오겠지. 니은입니다. 정답이 기업과 니은 3번. 이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좀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라도 꼭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도 나와요. 수능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